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너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데일리TV 검색하시고 지금 방송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정말 꽁꽁 얼어붙다 보니 저 진짜 제 계좌는요. 더 춥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진짜 계좌는 왜 맨날 뒤로 후지만 할까 이런 고민 드시는 분들은 종목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종목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데일리TV 검색하시고요.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과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상담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전략도 받고 선물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선물과 전략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노란톡방 들어가서 다양한 주식 정보들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가 또 중요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핸드폰 보고 계시죠? 핸드폰을 보고 계신 분들 카메라 기능을 클릭하시고 QR코드 가까이 갖다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어링크 나올 거예요. 바로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에 대한 정보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시장 너무 힘들다고 기죽지 마시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또 힐링메이트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활차게 또 활기차게 함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의 또 힐링메이트 누구인지 오늘의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119. 또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호나 비가 호나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 함께해 볼까요? 오늘의 오진생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수익 하고 싶어요. 수익. 네 수익을 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클 텐데 전문가님 요번째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요즘 시장 아까 힐링메이트라고 소개해 주신 게 저는 참 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힐링해 주시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힐링이 참 필요한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저는 한마디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은 냉정하게 시장 전략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전략에 좀 집중하자. 오늘 시장에 과연 어땠길래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은 감정적으로 대하려면 정말 한없이 밑도 끝도 없이 감정의 굴레에 빠져들기 쉬운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감정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시장을 분석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튜브를 보더라도 TV 채널도 이곳저곳 보더라도 비슷한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외부 환경이 최근에 크게 바뀌지가 않다 보니까 짧게 봤을 때는 좀 지속적으로 투심과 수급 여기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장은 사실 나쁘지 않았죠. 약보합권 정도였는데 우리 코스닥 지수가 오전부터 전저점 이탈을 하면서 이때부터였습니다. 투심이 와르르 무너졌고요. 그때부터 종목들 낙폭도 커지면서 섹터별로 봤을 때도 거의 전 섹터 하락, 섹터 하락폭 역시도 한 3에서 6% 정도로 종목별은 더 컸겠죠. 뭐 이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제가 폭락장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종목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장과 포트 관리에 집중을 하셔야지 시장이 빠질 때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혹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죠. 시장이 빠져도 좋은 종목은 간다던데요. 종목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특별히 많이 가지고 계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이 안 좋아서 빠진다라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반등하면 대부분 종목들, 지금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수준보다는 올라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폭락장에서는 개별 종목들, 네 종목만 빠지나?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이 빠지다 보면 정말 거의 전 종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시황에 집중하자라는 말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시장에 집중하면서 더불어서 포트 관리에도 힘을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치를 하여했던 지표들과 더불어서 보수적이도 나의 계좌 관리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저희가 또 살살 녹여드릴 겁니다. 종목상담 129가 또 핫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여러분들 힐링 메이트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 가지 사연을 다 봤습니다. 수익이거나 혹은 손실이거나 문제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수익 극대화할 수 있나요? 손실은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종목료, 매수과 비중 세 가지 꼭 남겨주시고요. 너티브로 많은 분들 보고 계세요. 천종원님, 센조님 어서 오세요. 춘수영님도 계신데요. 이데일리TV 너티브에 검색하셔서 지금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올려주시면 저희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또 QR코드 나가고 있죠. 오진승 전문가님 하면 워낙 또 필승 전략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필승 전략 이럴 때 받아봐야지 언제 받아봐요? 라는 분이거나 종목 말고요. 좀 기사들 확인하고 싶어요. 기사들 체크 어떻게 안될까요? 하신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주식기사들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장 속에서 내 종목 꼭 진짜 상담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 상담 받아보시고요. 선물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사연 구하나 사한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태웅 로직스 들고 계시네요. 만수가는 5,50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사연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태웅 로직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5%대로 강하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살짝은 손실폭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견고한 물동량 확보로 올해 최대 실적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전문가님. 오늘 이 태웅 로직스 들고 계신 분들 아니면 좀 물류 테마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물류 테마도 테마인데 테마보다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역시 실적 이슈 뜨면서 오늘 올라간 것만큼 좀 실적에 집중을 같이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한 몇 달 전으로 우리가 시간을 돌려본다면 이 물류 테마 굉장히 핫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무상증자 관련해서도 태웅 로직스도 한번 주목받기도 했고 아마 그때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태웅 로직스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도 보니까 5,500원대 최근에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종목도 빠질 때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250원까지 가면서 이런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 매수 깔아서 팔지 않고 있었더니 윗고리를 다는 흐름 최근 시장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나오기도 하죠.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바로 역시나 실적이겠죠. 사실 이 실적이라는 거 너무나도 뻔한 말이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갈 기업은 간다. 좋은 기업은 간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실적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말이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 기업이 안 좋아서 안 간다기보다는 시장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업들, 좋은 기업들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시장이 반등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시장의 추세전환 시점이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물동량 확보 관련해서 앞으로도 실적이 안정적일 거다 이런 전망들 등장했는데요. 차트 보면서 태용 로직스도 함께 가격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기존에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 있던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장, 10월장 너무 힘들었죠. 태용 로직스도 그 영향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장기 입형선들 240선 이탈하면서 한 차례 하락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 다시 한 번 완전히 죽어있던 수급과 그대로 흘러내리던 상황에서 거래량이 반짝 들어와 주면서 한 차례 반등 시도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종목도 종목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어떻게든 내가 팔 종목이 있으면 좀 현금 확보를 하고 싶고 그런 심리가 가득 차있다 보니까 오늘 상승에 바로 좀 급하게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태용 로직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실적주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그 실적이 좀 빛나기 위해서는 시장이 뒷받침이 반드시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저항대 그리고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려는 그런 심리는 굉장히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대로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 부근이죠. 5,500원대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일단 비중도 30%시니까 5,500원 본점 부근에서는 반매도 정도로 비중은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2차적으로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윗고리를 달고 그리고 주봉상 볼린저밴드 상단 부근인 7,000원대 초반은 다시 한 번 강력한 저항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5,500원, 2차 목표가 7,000원 초반으로 나눠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하단 역시도 지켜줄 필요 있겠죠. 그동안 잘 유지를 해주던 추세지만 어쨌든 우리가 팩트를 본다면 시장 영향이긴 하지만 241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가져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이전에 저항이 되기도 했었고 중요하게 매물들이 쌓여있는 구간인 4,000원대 초반, 한 4,100원 라인 때는 지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류 테마 쪽 말고 태국 로직스 실적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문자 사연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치 공부모님의 사연이네요. 하락장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맞아요. 저도 좀 답답하다는 생각 드는데 하나투어 들고 계세요. 5만 8,200원 매수가에 비중이 20% 예쁜 오진승 전문가님 제발 상담 부탁드립니다. 와, 이 제발까지 붙였으면 안 봐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뭐 이제 하늘길은 계속 열렸고요. 역대급 엔저로 일본 간의 비행기들이 참 많습니다.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여행주들은 여기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 또 결혼도 많이 하잖아요. 수혜 여행도 많이 가시던데 이런 좀 수혜를 받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저도 해외여행 너무 가고 싶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든 떠나고 싶습니다. 너무 안 간지가 오래돼서 미국은 지금 환율 너무 높으니까 가까운 쪽으로 좋겠죠. 일단 뭐 저뿐만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제발 여행 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 앵커님은 안 가고 싶으세요? 저도 가고 싶죠. 다들 뭐 여행 가고 싶다. 특히 코로나가 심할 때 역시도 코로나가 끝나면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여행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럼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좀 주가 올릴 수 있는지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네, 하나투어 일단 뭐 여행 관련주들 기대감은 굉장히 컸죠. 그리고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함께 투자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하나투어가 저는 일단 실적을 또 함께 같이 보도록 하고 싶은데 기대감은 분명 있어요. 뭐 여행 수요 늘어날 거고 그럼 당연히 여행 관련주들 주목받을 거 분명한데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 역시도 굉장히 컸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방금 실적을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적자 폭이 좀 최근에 계속 큰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증권사에서도 증거금 100%짜리 종목으로 지정을 한 그런 종목인데요. 자, 방금 이 실적 보시면 일단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우리의 바람대로 올해는 좀 여행도 많이 가고 이런 여행사들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흑자 전환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참고해 주셔야 하겠고요. 제가 실적이 좋은 종목은 조금 마음 놓고 길게 투자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앞서 태용 로직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좀 단기 반등 구간을 잘 이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여행 관련해 가지고 한 번 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사실 이전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들 정말 딱 그 기술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과거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6만 5천원 자리에서는 딱 맞고 올라가고 맞고 떨어지고 찍으면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마찬가지로 시장 영향 컸습니다.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지지 라인 한 차례 반등을 하나 이런 시도도 있기는 했지만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리는 내용 지지를 이탈하면 저항이 된다. 즉 저항이 되면 그 구간은 뚫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겠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전에는 지지 구간이었던 6만원대 중반대로 오니까 한 번 꼭지점을 만들고 다시 한 번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5만 8,200원이십니다. 다행히도 이전 지지 라인, 즉 지금은 저항으로 바뀐 구간 같은 경우는 매수가보다 위쪽이죠.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좀 강력하게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적으로 완전히 좀 돌아설 때 그때 다시 본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실적 개선까지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전망이 되기도 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 시청자분 매수가보다는 위쪽입니다. 6만원대에서 6만원 초반, 6만원 중반까지 이 구간이 1차적인 저항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6만원부터 서서히 비중 줄여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앞전에 저점 역시 만들었습니다. 이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말은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추세가 꺾이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즉, 4만 5천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한 번 더 반등해서 우리에게 매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전 저항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6만원대에서 매도 목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도 목표를 좀 해보자고 하면서 하나투어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분께 저희가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41번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드릴 거고요. 0709번님 커피 교환권 선물 드릴게요. 두 분은 지금 바로 문자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내로 저희가 상품 풋본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또 시장 속에서 여러 가지 또 기사들 또 궁금합니다 하신다면 바로 QR코드 통해서 스캔해 주세요. 들어오시면 노래 독방에서 여러분들 주식 기사 속보 다양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사연도 확인을 해볼까요. 오랜만에 꽃이니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사연은 DL, ENC 들고 있어요. 라고 하시네요. 52,400원이 매수가고요. 15% 비중이에요. 추면 어떨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에서 이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또 피드백까지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안 봐드릴 수 없겠죠. 비실비실한 이 건설주 속에서 DL, ENC는 과연 추가 매수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님 비중이 지금 15%지만 매수가가 높거든요. 그럼 좀 손실복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가 과연 답인 건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L, ENC는 그래도 저평가가 워낙 심하게 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부담은 없지만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설주, 최근에 건설주가 움직이긴 했습니다. 다만 DL, ENC 같은 이런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들이 네옴시티라든지 빗물터널 관련해서라든지 또 사우디 관련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힘을 입어서 중소형 건설사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면서 특히 건설사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주식에서 떠오르는 게 저평가된 그런 섹터죠. 하지만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은 그래도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DL, ENC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매수가가 다소 높은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5만 원대의 구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조금 낮추는 게 대응하기에도 훨씬 편안하겠죠. DL, ENC를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이 사실 최근에 뭔가 시장에서 강력하게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이슈가 크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에 제가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지금 추가 매수를 했다가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횡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추세를 돌렸을 때 그런 효율적인 구간에서 진행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면 통해서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DL, ENC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종목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분할 상장을 하자마자 그 당시에도 저평가였어요. 최고가가 7만 9천 원까지도 갔던 종목인데 BPS, 재무제표에서 BPS가 의미를 하는 게 한 주당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DL, ENC 같은 경우는 한 주당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약 10만 원대인데 한 번도 그 주당 순자산을 넘었던 적이 없고요. 지금은 심지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도 3분의 1 토막당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굉장히 저렴한 그런 싼 가격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싸다고 해서 올라간다면 주식하기 너무 쉽죠. 하지만 재평가를 물론 찾아가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인 지표들을 활용해서 추세를 돌리는 조금 더 효율적인 시점을 찾아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도 거의 메말라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7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네요. 계속해서 시장 따라서 좀 신저가를 쓰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추가 매수에 부담이 없는 가격대는 분명 맞지만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돌리는 시점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바닥 시그널 없습니다. 역시나 시장 따라서 시장이 신저가를 쓸 때 함께 하락포 키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DLENC 일단 추세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매수가 역시 낮은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바닥 확인하고 즉 최소한 지금 21선 내지는 이전에 저점 구간 만들어졌던 3만 7천 원 구간대, 3만 8천 원 구간대를 돌파한다면 특히나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돌파 이후에 지지 확인하고 그때는 편안하게 좀 추가 매수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아쉽고 답답하신 마음도 제가 알기는 하지만 시장과 함께 바닥을 확인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섣부르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저평가된 기업이니까 추세를 돌리는 그 시점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려나 차트가 과연 될 수 있을지 DLENC 눈여겨보시면서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도 해야겠다 아니면 공부가 될 만한 방송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밤 11시 항상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방영되는데요. 오늘은요. 이태우 전문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구애받지 않고 빨간불을 밝힐 종목 고르는 비법부터 매매하는 스킬까지 여러분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장 속에서 제 종목 제 계좌 좀 살려주세요 하고 삐뽀 삐뽀 응급실 지금 119를 찾아와야 돼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샵 3772번으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며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 혹은 너튜브 이데일리 TV의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자부터 볼게요. 8088번님의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츠라는 종목 들고 계시네요. 만 200원이 매수가의 비중은 10% 이분은 좀 공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좋을 것 같아서요. 추가 매수 고려 중입니다. 괜찮을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럽 지역 영업 환경이 개선될 거다라고 하면서 증권사에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 보고서가 발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주가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네요. 본전가까지 전문가님 뭔가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아요. 본전가까지 올라가고 또 이제 수익권으로도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있는데 이렇게 좋은 또 신규 발행되는 리포트의 바를 받고 주가도 잘 가나요? 보통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리포트들이 미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포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물론 참고용으로 그리고 공부하실 때 리포트 활용하시는 거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습관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휴비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쪽으로 해가지고 안과의 진단기기 그러니까 시력 검사할 때 쓰는 그런 검안기라든지 또 렌즈 가공하는 그런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안경, 렌즈, 눈 안과 관련한 이런 진단기기 경기에 아주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소비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같은 경우도 요즘 기업들에 대한 실적 우려 굉장히 컸죠. 경기 침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우려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번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이번만큼은 좀 실적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컸고 결과 역시도 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내기도 했는데 휴비츠 같은 경우는 실적 역시도 탄탄한 모습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화면 통해서 실적 함께 보시면요. 휴비츠 같은 경우도 시총이 아주 큰 대형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아주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다가 특히 올해 컨센서스를 확인을 해보시면 매출액도 눈에 띄게 늘어날 뿐더러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두 배 이상 눈에 띄게 증가를 하는 모습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라고 하지만 필수 소비재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요즘 시장에서는 부채 비율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부채 비율과 유보율 역시도 시총이 적은 기업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 증권사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목표가를 무조건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참고하시는 건 좋지만 그대로 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나 나의 기준 나의 원칙을 가지고 종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대로 판단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휴비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낙폭 역시도 이 정도면 사실 뭐 주주분 입장에서는 조금만 떨어져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 정도는 시장 대비에서는 굉장히 선방한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하락을 하다가 리포트 덕분인지 그래도 조금씩 바닥을 딛고 크게 하락폭을 키우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셨는데 저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종목도 물론 좋아요. 종목도 좋은데 좀 현금 비중이 없으시다면 현금을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추후에 시장이 추세 전환이 됐을 때 반전이 됐을 때 대응할 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현금을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신중하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요. 만 200원이 매수 가기 때문에 사실 손실폭이 웬만한 다른 종목들보다 아주 큰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일단 있는 비중으로 지켜보셔도 크게 어렵지 않게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짧게 본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매수 가 부근이죠. 만 200원 부근이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도 됐다가 최근에 지지도 됐다가 다시 한 번 이탈했기 때문에 저항이 될 수 있는 즉 헤드앤슈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대략 만 200원에서 만 500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짧게 보고 싶습니다. 현금화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 만 2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거면 좀 긴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경우에는 기업 자체가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조금 상향해서 만 1,500원에서 만 2,000원 구간까지는 열려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전자점은 이탈하지 않아야겠죠. 8,200원 라인 때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탈하지 않는지 휴비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리포트는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문자 사연 또 하나 볼까요? 5379번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에요. 매수가가 10만 5,200원이고요. 비중 50% 꽤 많이 가지고 있네요. 계속 가지고 가야 하나요? 아님 매도 쪽으로 가야 하나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주 고객사가 SK온 배터리 출회량 증가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18%, ASP 같은 기간으로 16% 상승, 성장 지속이 계속될 거다. 이런 게 주가에도 반영이 오늘 됐습니다. 3,4분기 매출액이 앞으로도 더 전망이 될 건지, 증가가 될 건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좀 주가 차트도 돌려놔 차트거든요. 전문가님 좋아하는? 잘 살펴봐 주시면 매도할까요? 아니면 계속 홀딩할까요? 에코프로에서 또 분할이 돼서 2차전지 기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실 2차전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해야죠. 그렇습니까? 2차전지 이슈라든지 기업들을 봤을 때는 정말 하나같이 전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대부분 좋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긴 한데 실적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한 모습들.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한 2차전지 기업들 첨보라든지 많이 있죠. 그런 기업들 확인을 하시면 이제 실적이 주가에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2021년에 1조 4천억 정도 매출액 내고 있다가 이번에 4조 9천억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하지만 제가 2차전지 섹터 조금 의견이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제가 얼마 전에 쭉 차트를 돌려봤더니 1,000%가 넘게 오른 기업들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과연 이 기업이 너무 오르진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좀 생각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에코프로비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나쁜 기업 아니에요. 좋은 기업인데 많이 올랐죠. 월봉상 보니까 특히 2020년, 2021년 작년 대비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거의 300% 넘게 저점 대비해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250%, 300% 이 정도 오른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지금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20월 선 딱 딛고 한 차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의 비중이 50%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탈을 하게 되면 2차 전지들이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구간임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본점 부근에서 비중은 줄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전략매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위기를 타서 수급에 의해서 아무리 많이 올랐더라도 시장에서 고평가, 고평가, 고평가 되면서 지금 시장이 저평가, 저평가 되는 것처럼 좀 무작위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만들어주던 고점 부근 13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수급에 의해서 좌우되겠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비중은 좀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현재 반등 구간에서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전에 역시나 지지 구간이었던 11만 원대, 10만 원 후반에서 11만 원대에서는 저는 반매도 이상으로 비중 줄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저항이 확인되고 다시 빠지는 흐름이라면 역시나 한 번 더 비중 줄이시면 좋겠고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수급 논리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종 목표가 같은 경우는 월봉상 정고점인 13만 원대 목표로 하시되 비중은 조절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중 조절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또 종목이어도 너무 비중 많으면 또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선물 드려야겠죠. 9141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드릴 거고요. 0709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립니다. 두 분은 지금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자입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진승 전문가님, 오진승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가면 제일 좋은 경우인가요? 저는 일단 편안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제가 물론 시작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들께서 힘드신 만큼 제가 대신 그 힘듦을 조금 받아가서 대신에 힐링하는 마음으로 좋은 기운 나눠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노란톡방 계신 분들께서 물론 장이 빠지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하호호 잘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시너지 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도 중요하고 종목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심리 조절이 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심리 케어 해드리면서 물론 이것만 하는 건 아니죠. 장중에 중요한 이슈라든지 우리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강의도 종종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시장이 빠져도 추후를 대비해서 미래에 대비해서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미래에 대비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저도 공부할래요 하신다면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방 갈 수 있는 지금 QR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클릭하시고 카메라 가까이 QR코드 되시면 스캔 뜹니다. 스캔하시면 영어 링크 나올 거예요. 영어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오진승 전문가님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유튜브도 저희가 소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랜만에 또 챔피언님도 오셨고 꿈돌이님과 거머셔터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이분 사연 볼까요? 전지연님. 어제부터 오고 계신 분이에요.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동화기업 그리고 7만 9천원 매수과 10% 비중인데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목재 부분에서 또 예상으로 원가 부담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자재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실권에 좀 있거든요 지금. 전문가님 이게 좀 목재 쪽, 건자재 쪽 아무래도 인테리어, 부동산 이렇게까지 다 엮인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져야 아무래도 좀 목재나 건자재, 여기 건설 쪽도 활기가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동화기업 최근에는 건자재보다도 좀 전에 2차전지 쪽으로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해요. 일단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좋게임에 가시잖아요. 이슈는 좋아요. 이슈는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말씀. 지금 그렇죠. 6만 1,300원 정도니까. 네. 드렸는데 일단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0%까지. 사실 저는 1000%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무섭습니다. 언제 빠지면 이게 혹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마찬가지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위든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지금은 올랐다가 좀 어느 정도 하락을 이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덜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마찬가지로 실적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전 대비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정말 쓰임새가 많죠. 특히나 미래차, 친환경차, 전기차 쪽으로 해서는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를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전기차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2차전지고 2차전지의 어느 부분을 담당하든 특히 동화기업은 전액 쪽인데 어느 부분을 담당하든 테마적으로, 이슈적으로는 부각받아서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꽤 시장 하락 대비해서는 좀 선방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최근 흐름 보시면 이 기업 역시도 굉장히 명확한 흐름 차트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 박스권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띄게 보이네요.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는 조금씩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박스권 하단 라인 부근에서는 어김없이 반등을 하는 모습, 함께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 박스권 하단의 지지 구간은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추가적으로 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7만 9천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6만 1,300원 가격, 앞서서 만들어둔 5만 6,800원 가격이죠. 5만 6,8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신다면 일단 단기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스권 최상단까지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 영향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도 저항 만들어뒀던 마찬가지로 또 헤드앤숄더 모습 보이죠. 헤드앤숄더 구간인 박스권 하단 최상단보다는 매수가가 7만 9천원이시니까 일단 8만원대 초반, 즉 241선 장기 2평선이나 볼린저밴드 상단 8만원대까지 온다면 저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반매도 정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편안하게 저항 구간에서 덜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만약에 9만원대를 돌파한다면 반매도 이후에 잔량을 남겨뒀는데 9만원대를 돌파한다면 이때는 정고점도 한번 시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잔량으로는 시도해볼 수 있되 일단 저항에서는 덜고 갑시다. 1차 목표가 8만원대 초반, 2차적으로 10만원대까지, 10만원 초반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면서 대신에 박스권 하단 라인 점저점 5만6천8백원 깨지 않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5만6천8백원 깨지 않는지, 디언님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텐버거 여왕님 사연 보겠습니다. 전화 안 해주시나요 했는데 봐드릴게요. 카카오 게임입니다. 4만9천5백원 매수가의 비중은 30%. 매수 오나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셔서요. 둘 중에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실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사실 IPO 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이죠. 근데 이게 시간을 다닐까로 맞습니다. 종가 대비해서 지금 급등 중인데 전문가님, 이렇게 좀 카카오 게임즈의 움직임들 내일 시장에서 좀 기대됩니다.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카카오 그룹주가 최근 시장에서 거의 뭐 욕을 제일 많이 먹었죠. 하락을 주도한다, 무슨 카카오 페이, 카카오 게임즈 다 떨어지냐 이런 말씀들 특히 주주분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행히도 특히 카카오 게임즈가 주도적으로 빠졌던 이유가 라이온 하트 상장을 하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인데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좀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저도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했거든요. IPO 철회가 되면서 조금은 우리 주주분들께 좀 안도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게임즈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네오위즈, 넷마블 큰 대형주들부터 시작해서 중소형 게임즈들까지 특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실적은 뒷받침이 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성장주에 속하는 게 게임주고 또 이 성장주 적자가 나고 있지만 미래에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특히나 크게 빠졌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IPO, 자회사 IPO 이슈까지도 있었지만 그게 오늘 드디어 해소가 됐습니다. 시간외로 상황가 가면서 우리 템베거 여왕님께서도 이제는 좀 시간외로 확인하고 한시름 놓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차트 보면서 또 함께 가격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9,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여러분들께 종목 매수도 물론 좋아요. 많이 싸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매력적인 종목들 너무나도 많지만 그런 매력적인 종목들 열심히 공부해두고 추후에 시장이 수세전환될 때 그때 잡아가자라는 말씀들 많이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가격대는 물론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게임주기 때문에 저평가는 아니지만 과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고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시장의 바닥이 잡히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 번 빠지는 모습이었죠. 정말 다행인 거 정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래도 매수가가 최고가에 있지 않고 4만 9,500원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매수가가 훨씬 높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만 9,500원 정도는 이전에 시장의 급락이 나오기 전에 즉 이렇게 침체가 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지지 라인 즉 중요한 라인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특히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까지 아주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중이 30%신데 마찬가지로 매수가 부근까지 온다면 저는 일단 비중은 좀 크게 줄이시면 좋겠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내일 흐름을 일단은 한 번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갭상승 이후에 은봉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은봉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 지지 라인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간의 상한가 3만 8,300원에서 시가, 시가, 시장가가 얼마로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시가 시작을 했다가 오늘 만들어뒀던 이 저점 3만 4,200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은봉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좀 대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탈한다면 좀 투심이 다시 한 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도 적은 비중, 한 3분의 1 정도 비중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차분하게 악재 한 가지 해소가 됐고 시장 반등하면 얼마든지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해보자라는 거 3만 4,200원 기준 라인 잡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관망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지지 라인이었던 4만 원대 후반 즉 4만 8,000원, 4만 8,000원에서 4만 9,000원 라인대가 다시 한 번 강력한 저항 때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북은 목표로 하시면서 전자점 이탈하지 않는지만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시장 반등하면 또 얼마든지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하니까 템버그 여왕님 파이팅 하시면서 한 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중목 상담 봐 드렸어요. 그러면 또 오늘 밤 11시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태우 전문가의 이선생 주식학 개론을 통해서 1위 1비하는 시장 흐름 구애받지 않고 알간불 밝힐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어떤 비법들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실전 투자 공략주를 확인해 볼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런 시장에서도 1위 1비하지 않을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보다 현금이 가장 우선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할 만한 종목들은 얼마든지 있죠.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삼보 모터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국내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저도 면허를 딴 지가 사실 늦게 따서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기능인데 차선을 유지해주는 그런 보조 시스템. 우리나라에서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대 기아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에도 공급을 하면서 국내 OEM에만 기존에는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해외로도 나가고 영업활동 역시도 개선을 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 역시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시범 운행 중인 주행 보조기는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16만 대 북미 지역 차량에 확대를 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서 최근에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차트 패턴입니다. 쭉 하락 추세 이어가다가 하락 추세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확인까지 됐죠. 이전에 저항이었던 이 구간, 이 라인대를 오히려 지지 구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돌려나 차트 돌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더군다나 그동안은 계속 죽어있는 상태로 거래량이 보이지도 않는 상태로 하락을 하고 있다가 거래량 눈에 띄게 빵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짐과 동시에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 윗고리가 달린 매물 소화를 하는 양봉까지도 모습을 보여주면서 쭉 신호탄을, 추세 전환의 신호탄을 쏘았고요. 최근 몇 주간은 좀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이때 거래량을 보시면 앞서서 상승을 할 때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봉상 봤을 때 위쪽으로 매물 저항 때 이 부분은 소화를 하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한 번 들어온 수급,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좀 분할 매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단기적으로 거래량 없는 하락 구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121선까지 눌리는 구간까지 즉 내일 시초가 이하부터 4,900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앞전에 매물 짧게 잡혀있는 6,500원대 손절가는 4,700원 이탈하지 않는지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보 모터스가 오늘의 주인공이 될 것 같네요. 매수가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4,900원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6,500원, 손절가는 4,700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 전략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다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CPI.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 역시나 중요한 지표, 오늘 PPI 발표됐는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 동향에는 집중을 해야 하겠죠.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 1조 원이 넘게 매도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 시장에서 돌아올 수 있는지 이 부분 확인하면서 시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돌아와 외국인의 수급도 체크해 주시고요. 또 지표들도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등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종목상담 119 이렇게 또 목요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은 노민정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